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학재단을 상대로 동의 없이 동결한 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경성대 교수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수했습니다. 1,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이 된 건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립대 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호봉제 교직원들의 임금 제도를 변경한 뒤 10년 가까이 임금을 동결시킨 경성대. 교직원들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동의를 받지 않아 임금 동결은 무효라며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수와 직원 120명이 학교를 상대로 집단 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 때 대학이 과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생략했다며 교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이 2심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을 심리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립대를 상대로 교직원들이 집단 임금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건 경성대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교수협의회가 지향하는 과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사립대학하고는 다르게 꿋꿋하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아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2013년부터 임금 동결로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40여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해 2심까지 승소했습니다. 학교법인 동아학숙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동아대 등 다른 대학의 임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